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문제의 첫 번째 DB 구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DB 구축의 첫 번째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화면 왼쪽에 모든 액세스 개체 테이블에서 첫 번째 문제는 봉사기간입니다. 봉사기간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화면에 이제 봉사기간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요. 첫 번째 봉사기간 테이블에 기간 코드 필드는 S-00과 같이 영문자 대문자 한 개와 빼기 기호와 숫자 두 개가 반드시 포함되어 입력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간 코드를 선택하시고요. 입력 마스크에 오신 다음에요. 첫 번째 영문 대문자를 표시할 건데요. 대문자를 표시하겠다라고 하시면 부등호 열다, 크다라는 부등호가 먼저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 영문자에 대해서 영문자 입력은 영어와 한글만 입력할 수 있도록 설정할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L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하이픈 빼기 입력하시고 숫자 두 자리를 입력하는데 0부터 9까지의 숫자만 입력할 수 있도록 설정할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호를 0, 0을 넣습니다. 그 다음 세미콜론 하신 다음에요. S-00에 S-하이픈 문자도 테이블에 저장되도록 설정할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장하겠다라고 하시면 0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다음 세미콜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 입력 마스크 같이 작업해 보셨고요. 두 번째 봉사 내역 테이블, 봉사 기간 테이블은 입력 마스크 작업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 저장 먼저 할까요? 저장하기 한번 하시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봉사 내역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화면에 봉사 내역 테이블이 표시가 되어 있다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봉사 내역 테이블의 시수, 맨 아래쪽에 있는 필드 선택하시고요. 1부터 8까지의 정수가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시오.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1부터 8까지만 입력하겠다라고 하시면 비트윈 입력하시고요. B, E, T, W, E, E, N, 비트윈, 1, 그 다음 한 칸 띄고, E, N, 8까지 입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죠. 봉사 내역 테이블에서요. 봉사 날짜를 선택하시고요.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는 경우는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 시스템의 오늘 날짜가 기본적으로 입력되도록, 기본 값에다가 오늘 날짜가 입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데이트 함수 입력하시면 되겠죠. 데이트 가로 열고 닫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는 재학생 테이블이라서 현재 작업하고 있는 봉사 내역 테이블을 저장하기 한번 하시고요. 저장하기 한번 누르시면 우리가 유효성 검사 규칙을 넣으셨기 때문에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재학생 테이블에 대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테이블 재학생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화면에 이제 재학생 테이블이 표시가 되어 있다면 첫 번째 학과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중복 가능한 인덱스를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오셔서 인덱스 현재 아니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중복 가능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다섯 번째 재학생 테이블에 연락처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빈 문자일이 허용되도록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빈 문자여 허용해서 아니요. 라고 되어 있는 값을 예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한번 하시고요. 오른쪽 닫기 누르셔서 문제 1번 DB 구축의 테이블 완성하는 다섯 문항을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위쪽 메뉴에 외부 데이터 탭을 선택하시고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가져오기 및 연결해서 문제 봤더니 추가 기간점 엑셀 파일입니다. 그러면 엑셀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보기를 클릭하셔서 가져올 데이터는 C드라이브 안에 여러분이 설치해 두셨던 폴더에 가셔서요. 현재 작업하는 기출문제 데이터베이스 안에 기출문제 폴더에 오셔서 문제에서 추가 기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다음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하여 추가 기간점 엑셀에서 범위에 정의된 이름과 추가 기간 내용을 가져와 봉사 기간 추가 테이블을 생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테이블을 생성하시는 거기 때문에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새 테이블로 원본 데이터 가져오기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여기에서 정의된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의된 이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름 있는 범위 표시라는 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추가 기간에서 범위에 정의된 이름 추가 기간의 내용을 가져와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름 있는 범위 표시라는 걸 선택하시고 추가 기간이 표시가 되네요. 그 상태에서 다음을 누르십니다. 그 다음 가져오시는 데이터에 첫 번째 행에 열머리 글이 있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다음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 이 상태에서는 따로 뭐 옵션을 지정하는 건 아니시니까 다음을 누르신 다음에 문제에서 기본키는 없음으로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본키 없음 선택하시고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 테이블의 이름을 봉사 기간 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 이름만 좀 수정할까요. 봉사 기간 추가 라고 입력합니다. 테이블 이름 봉사 기간 추가 입력하셨으면 마침 한 번 누르시면 닫기 한 번 누르셔서 왼쪽 개체에 봉사 기간 추가 라는 테이블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관계 설정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위쪽 데이터베이스 도구를 클릭하시고 관계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현재 재학생과 봉사 내역 테이블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봉사 내역 테이블과 봉사 기간 테이블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봉사 내역 테이블은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테이블 표시 클릭하셔서 봉사 내역만 좀 추가할까요. 화면에 봉사 내역이 있죠. 봉사 기간만 추가하겠습니다. 봉사 기간 선택하고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봉사 내역 테이블의 기간 코드 필드는 봉사 기간 테이블의 기간 코드 필드를 참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봉사 기간의 기간 코드를 선택하신 다음 봉사 내역의 기간 코드 필드로 드래그 하십니다. 두 테이블 간의 필드의 관계 설정을 하시는데요. 문제에서 액세스 파일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관계는 수정하지 마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테이블 간의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되도록 설정하시오.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체크하시고 그 다음 필드 값도 변경되도록 설정하시오.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도 선택합니다. 그 다음 레코드는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하시오.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는 체크하지 않고요. 만들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저장하시고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DB 구축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첫 번째 폼 완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서요. 폼에서 문제 제시된 폼은 봉사 내역 입력이라는 폼입니다.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다음 첫 번째 폼의 기본 보기 속성을 그림과 같이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봉사 코드부터 이름, 봉사 내역까지 한 레코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화면에 봉사 내역 입력 폼이 표시가 되어 있고 속성 시트,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속성 시트가 클릭이 되어 있나 확인해 주시고요. 폼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형식에 가셔서요. 현재 연속 폼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씩만 한 사람에 대한 데이터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단일 폼을 선택합니다. 다음 두 번째 폼의 레코드 선택기와 탐색 단추가 왼쪽과 아래쪽에 레코드 선택기와 탐색 단추가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식 탭에 오셔서요. 레코드 선택기 현재 아니오 라고 되어 있는 거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꾸시고요. 탐색 단추가 현재 아니오 라고 되어 있는데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꿔주십니다. 다음 세 번째 현재 폼에서 새로운 레코드가 레코드에 추가나 데이터에 대해서네요. 데이터에 대해서 추가나 그 다음에 레코드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오셔서 추가 가능해 현재 아니오 인데요.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삭제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아니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본문 영역에서요. 언바운드 되어 있는 게 기간명과 봉사 날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TXT 기간명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레코드 컨트롤 원본을 문제에서 기간명을 연결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봉사 날짜 TXT 봉사 날짜 선택하시고 속성 시트의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 연결하실 필드는 봉사 날짜 필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컨트롤 원본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폼 바닥끌 영역에서요. 폼 바닥끌 아래쪽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게 두 개가 있네요. 첫 번째 TXT 총 시수네요. 두 번째 있는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폼 바닥끌 영역에 TXT 총 시수 컨트롤에는 시수의 총합이 표시되도록 컨트롤 원본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제시된 그림이 총 시수라는 글자가 나오네요. 그럼 는 하시고요. 우리는 총 시수라는 글자를 화면에 표시하겠습니다. 총 다음에 한 칸을 띄우실 거고요. 시수 입력하시고 콜런 그 다음에 한 칸을 띄우시고요. 큰 따옴표 닫으시면 여기까지는 그냥 표시할 문구고요. 여기에 연결해서 n% 연산자 이용해서요. 시수의 총합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sum이란 함수가 필요하시고요. 시수 필드에 대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시수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폼 완성하는 문제 5문항 살펴보셨고요. 저장 한번 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두 번째 문제도 봉사 내역 입력 폼에서 작업을 하시네요. 바로 왼쪽 폼 바닥글에요. 아까 언바운드 되어 있었던 txt 봉사 시수 합계 컨트롤에 대해서요. 학과가 해계학과인 학생들의 봉사 시수의 합계가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합계가 아니라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입니다. 그래서 봉사 내역 입력 폼에 학과가 해계학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계학과에 해당한 합계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컨트롤 온 번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속성 시트의 데이터 탭에 컨트롤 온 번 클릭하신 다음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먼저는 그 다음 dsum 이라고 입력합니다. dsum 입력하시고 가로 여시고요. 우리는 문제에서 봉사 시수의 합계가 표시되도록 시수의 합계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필드 시수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 심표. 봉사 내역 입력에서 봉사 내역 입력에서 그 다음 심표. 다음은 조건입니다. 봉사 내역 입력 커리에서 시수의 합계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이나 커리에 대해서는 대가로 묶지 않고요. 그냥 큰 따옴표 처리하시면 되고요. 봉사 내역 입력 커리에서 시수의 합계를 구할 건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큰 따옴표 묶어서 학과가 같습니까? 문자 해계학과 같습니까? 라고 문자 처리하셔서 해계학과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 뒷섬에 대한 가루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사 내역 입력 커리에 가서 우리는 시수의 합계를 구할 건데 학과가 해계학과에 해당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저장 한번 하신 다음에 우리 폼복에 가셔서 아래쪽에 해계학과의 봉사시수 합계가 표시가 되는지 총시수도 확인해 보시면 되죠. 그래서 문제 1번에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봉사 내역 입력 폼은 닫기 버튼 눌러서 창을 닫아주시고요. 다음 문제 2번에 3번이죠. 봉사 내역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시고요. 봉사 내역 관리 폼을 선택하신 다음 머리끌 영역 오른쪽에 오름 내림 그 다음 입력이 있는데 오른쪽에다가 단추를 하나 단추 컨트롤을 생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추를 클릭하면 봉사 현황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식으로 여는 보고서 출력 매크로를 생성하여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크로도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단추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이름이 있어요. 보고서 출력이라는 매크로가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따로 매크로를 먼저 만들고 단추를 만들까요? 만들기 탭에 가셔서 우리 매크로 및 코드에 가셔서 매크로를 선택하신 다음 그 다음 봉사 현황 보고서를 보겠다라는 것은 오픈 보고서니까 리포트가 되겠죠. 오픈 리포트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화면을 조금 작게 해서 보고서의 이름은 문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 봉사 현황이라는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하라고 했습니다. 보기 형식을 인쇄 미리 보기 선택하시고요. 이렇게만 설정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현재 작업한 매크로를 저장하는 작업이 필요하시겠죠. 저장하기 위해서 위쪽에 저장 도구 클릭하신 다음 문제에 나와 있는 매크로 이름은 보고서 출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출력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단추를 하나 만들까요? 폼 디자인 도구에 가셔서 디자인 탭에 가시면 우리 네 번째 정도의 단추가 보이실 거고요. 단추를 선택하고 입력 옆에다가 이제 출력 단추 만들겠습니다. 라고 드래그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이 상태에서 그냥 취소 누르시면 돼요. 따로 뭐 이렇게 물론 만들 수 있지만 우리는 매크로를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취소 한번 하시고 그리고 오셔서 이벤트에 가셔서 클릭했을 때 내가 만들어놨던 보고서 출력을 연결하겠습니다. 또 하나 모두 탭에 가셔서 현재 만든 단추에 대한 이름을 CMD 출력이라고 하겠습니다. 표시되는 캡션에 대해서는 출력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적당한 크게 조절하시면 되는데요. 문제에서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요. 4개를 한꺼번에 선택하신 다음 그 다음 우리 정렬에 가셔서 정렬에 가셔서 크기 및 공간에 가셔서 가장 긴 길이에 맞춰서 크기 조절할까요? 또 그 다음 가장 넓은 너비에 맞춰서 조절하시고 맞춤에 가셔서 위쪽 맞춤 정도 해주시면 될까요? 간격이 조금 떨어져 있네요. 살짝 붙여주는 작업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간격을 동일하게 작업을 하셔도 돼요. 크기 및 공간에 가셔서 가로 간격을 같게 간격 맞춤 가로 간격을 같음으로 선택하셔서 간격을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3번 문제 3 조회 매출력 기능 구현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업하셨던 봉사 내역 관리 폼은 저장하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3 조회 매출력 기능 구현에 첫 번째 보고서 완성하시오 라는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보고서 우리 왼쪽에 개체해 보고서에 봉사 현황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동일한 기관명 내에서는 학과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여 표시되도록 정렬을 추가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래쪽에 그룹 정렬 및 요약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화면에 표시가 안 되어 있으시다면 위쪽 보고서 디자인 도구 탭을 클릭하셔서 디자인 탭에 그룹함 및 정렬을 클릭하시면 화면 아래쪽에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자체의 기관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이 되어 있는데요. 같은 동일한 기관명이라면 학과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렬 추가를 클릭하셔서 학과를 선택하시고요. 학과 필드 선택하신 다음 내림차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렬을 내림차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페이지 머리끌 영역에 베이질 머리끌 영역에 txt 날짜 컨트롤에는 표시, 예와 같이 표시되도록 형식, 형식 탭 우리 모드 탭에서 하셔도 되고 형식 탭에 가셔도 하셔도 되고요. 형식 탭 가셔서 형식을 연 또 네 자리 그 다음 연, 그 다음에 월 한 자리네요. M월이라고 형식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에 가셔서 기본 날짜가 되어 있는데요. Y, Y, Y 연 또는 네 자리로 표시하고요. 연이라고 한글 입력하시고 월은 한글자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M월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 기간명 머리끌 영역에서 기간명 머리끌 영역에서 머리끌 내용이 페이지마다 반복적으로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그러면 기간명 머리끌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형식입니다. 속성 시트의 형식을 선택하시고 반복 실행 구역이라고 있죠. 현재 아니요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입니다. 본문 영역에서요. 본문에서 TXT 기간명 컨트롤의 값이 이전 레코드와 같은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도록 이전과 내용이 같다. 중복된다면 형식 탭에서요. 화면을 조금 내리셔서요. 중복 내용 숨기기에 현재 아니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꿔주시면 돼요. 중복 내용이 있다면 숨기겠습니다. 라고 속성 시트에서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섯번째 페이지 바닥글 영역에서요. 바닥글 선택하시고 TXT 페이지 컨트롤에는 페이지가 다음과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그럼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을 이용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컨트롤 원본에다가 전체 페이지가 먼저 나오네요. 중간중간 페이지 중 이렇게 글자들은 M% 연산자 이용해서 작성하시면 되죠. 는 하시고요. 페이지 전체 페이지가 들어갑니다. S가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 연결할 기호 M% 연산자 텍스트 입력하는데 페이지 입력하십니다. 페이지 중 한 칸 띄우시고요. 그 다음에 큰 따옴표 닫으신 다음에요. M% 연산자 이용해서 현재 페이지 넣어야 되겠죠. 대가로 묶어서 페이지라고만 넣으시고요. M% 연산자 이용하셔서 끝에다가 텍스트 페이지라고 입력합니다. 총, 총이랑 글자 없죠. 전체 페이지 중 현재 페이지라고 표시할 수 있도록 M%와 그 다음에 큰 따옴표 스페이스 잘 넣으셔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보고서 다섯 문항 다 살펴보셨네요. 저장 한번 하시고 맞게 작성이 됐나? 인쇄 미리 보기 가셔서 여러분이 작성한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봉사 현황 보고서는 닫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에 1번 보고서 완성하는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봉사 내역 입력 폼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에 클릭합니다. 봉사 내역 입력 폼에서요. TXD 학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번 선택했더니 속성 시트를 통해서 선택한 텍스트 상자는 TXD 학번입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벤트에 가서 더블 클릭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블 클릭했을 때 재학생 관리 폼을 폼보기 형식으로 여는 재학생 보기 매크로를 생성하여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크로를 직접 여기서 만드시는 게 아니라 재학생 보기라는 매크로를 저장해서 연결하시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매크로를 만들기 위해서요. 우리는 만들기에 가셔서 매크로 및 코드에 매크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어떤 매크로를 만드실 거냐면요. 재학생 관리 폼을 폼보기 형식으로 폼을 보여주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 오픈 폼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폼의 이름은 문제에 나와 있는 재학생 관리 폼을 재학생 관리 폼을 열겠습니다. 폼보기 형식으로 열 건데요. 문제는 조건이 있네요. 학번 필드의 값이요. TXD 학번에 해당하는 재학생의 정보를 표시하도록 조건을 그러면 외열 조건문에 점점점 클릭하셔서요. 조건이 있습니다. 학번이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번이 학번 필드 입력하시고요. 같습니까? 등호 입력한 다음 현재 기출문제 안에 폼 안에서요. 모든 폼 안에서도 문제에 나와 있는 나와 있는 제학생 관리 폼인가요? 네 제학생 아 봉사 내역 입력 폼이네요. 봉사 내역 입력 폼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오른쪽에 가셔서 TXD 학번과 같습니까? 라고 할 수 있도록 TXD 학번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 모든 폼 안에 봉사 내역 입력 폼에 TXD 학번과 학번이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현재 작성한 매크로를 저장하셔야 되잖아요. 저장을 클릭하신 다음 매크로 이름을 문제에서 제학생 보호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학생 보호기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오른쪽 닫기 누르십니다. 이제는 TXD 학번을 선택하신 다음 문제에서 더블 클릭했을 때라고 되어 있으니까 더블 클릭에 오셔서 조금 전에 만드셨던 매크로 제학생 보기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저장 한번 하시고요. 폼 보기에 가셔서 학번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제학생 관리 폼이 같은 학번에 해당한 내용의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봉사 내역 입력 폼도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조회매 출력 기능 구현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현 네문항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커리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들기 탭에 가셔서 커리 디자인에 커리 그룹에 커리 디자인 클릭합니다. 문제에서는 봉사 현황 커리를 이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커리 탭에 가셔서 봉사 현황을 선택하고 추가 또는 더블 클릭하시고요. 닫기 버튼 누르십니다. 화면에 봉사 현황 테이블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문제 나와 있는 작업들을 하실 건데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일단 필요한 필드들을 더블 클릭해서 추가하겠습니다. 첫 번째 봉사 날짜 더블 클릭 기간명 더블 클릭 세 번째 시수 더블 클릭 하시고요. 학번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름 그 다음 봉사 내역 순으로 필드를 추가하십니다. 봉사 날짜 기간명 시수 학번 이름 봉사 내역 추가하셨고요. 그 다음 학과명의 일부를 매개변수로 입력받아 학과명 현재 가져오신 속성 시트는 잠깐 창을 닫을까요? 가져오신 필드 안에는 학과가 없어요. 그럼 학과 필드를 추가하실 때 화면에는 표시하지 않아요. 그러면 표시하는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 조건만 작성한다는 겁니다. 조건을 작성하는데 매개변수를 이용해서 입력받는데요. 전부 일치가 아니라 일부를 매개변수로 입력받습니다. 라고 하시면 라이크 연산자를 사용하셔야 되겠죠. 조건에다가요. 라이크 연산자 이용하셔서 별표 그 다음 연결하겠습니다. M% 작성하는데 조회할 매개변수 대화 상자 표시되어 있는 텍스트를 입력하시면 돼요. 조회할 학과명의 일부를 입력이라고 작성하시고요. 대가로 닫아주시는 거예요. 매개변수 그 다음 M% 연산자 이용해서 뒤에 어떤 글자가 와도 됩니다. 라고 만능문자 별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조건 작성하셨고요. 학과명의 일부를 매개변수로 입력받아 해당 학과의 봉사현황을 조회하여 새 테이블로 생성하는 아 또 테이블로 생성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테이블을 생성하겠다. 라고 하시면요. 쿼리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쿼리 유형 안에서 테이블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테이블 만들기를 클릭하신 다음 문제에서 쿼리 실행 후에 생성되는 테이블의 이름은 조회 학과 봉사현황이라는 테이블로 만들라고 했어요. 그래서 테이블의 이름을 조회 학과 봉사현황이라고 직접 입력을 하십니다. 봉사 학과 조회 학과 봉사현황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봉사 날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봉사 날짜 필드에서는 정렬을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죠. 쿼리 실행 결과 생성되는 테이블의 필드는 그림을 참고하여 참고하여 수험자가 판단하여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작성한 내용을 저장하고 실행 한번 해볼까요. 저장 도구 클릭하시고요. 쿼리 이름을 문제 위쪽에 나와 있는 학과 현황 생성이라고 입력합니다. 학과 현황 생성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문제에 제시된 그림은 경영이라는 글자를 입력했을 때 이렇게 테이블이 생성됩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경영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8개 행을 붙여 넣습니다. 라고 표시가 됩니다. 예 버튼 눌러주시면 테이블에 조회학과 봉사 현황 테이블에 8개의 내용이 이렇게 테이블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그 다음 현재 작업하셨던 쿼리 닫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인데요. 두 번째 문제도 쿼리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쿼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클릭하시고 쿼리의 쿼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가져오실 테이블은요. 봉사 내역 테이블이 필요하시고 더블 클릭 제학생 테이블 더블 클릭하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테이블을 가져오셨다면 제시된 그림을 일단 보시고 필요한 필드부터 추가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학과가 필요합니다. 더블 클릭하시고요. 두 번째 봉사 학생 수인데요. 봉사 학생 수는 문제에서 이름 필드를 이용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 필드 더블 클릭하시고요. 세 번째 총 시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는 시수의 학계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수 선택하고 요약을 클릭하셔서 학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표시하는데 표시될 텍스트는 총 시수라고 수정하셔야 되겠죠. 총 시수라고 수정하시고 그 다음 또 추가할 수정할 부분이 있나 일단 한번 실행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시트 보기 한번 해 보시면 전체 레코드가 지금 제시된 그림은 4개인데 현재 레코드 제 화면에서는 11개죠. 그럼 뭔가 더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디자인 보기 가셔서 아까 이름 필드를 가지고 와서요. 이름 필드를 가져와서 봉사 학생 수를 구한 거잖아요. 개수를 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이름에 대해서 봉사 학생 수라고 수정도 필요하시겠네요. 봉사 학생 수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 데이터 시트 보기 가보시면 전체 레코드가 이제 4개고요. 문제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작성한 화면과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셨다면 저장을 클릭하셔서 문제 제시된 쿼리 이름은 기간별 봉사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간별 봉사 현황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쿼리까지 작성해 보셨고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사 내역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요. 봉사 내역 관리 폼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신 다음 봉사 내역 관리 폼에 오름 그 다음에 내림 속성 시트가 좀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오름과 선택하시면 CMD 오름 그 다음에 내림을 선택하시면 CMD 내림 단추를 클릭하면 시술을 기준으로 정렬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렬하겠다. 먼저 클릭했을 때 오름부터 할까요? CMD 오름을 선택하시고 이벤트에 오셔서 클릭했을 때 원 클릭에다가 이벤트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점 점 점 작성기 클릭하시고요. 먼저 오름 단추를 클릭하면 오름 차순 정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수 필드를 기준으로 정렬하는 겁니다. 현재 폼에서 미 입력하시고요. 정렬하겠다. 오더바이 필드의 이름은 시수라고 입력하시고요. 오름 차순은 뒤쪽에 따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생략하시면 되고 미점 현재 폼에서 오더바이를 원의 속성을 오더바이를 추류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현재 폼에서 오더바이 지금 하셨던 거에 대해서 속성을 추륙값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내림을 선택하시고요. 이벤트에 오셔서 원 클릭해서 이벤트 프로시저 선택하신 다음 점 점 점 작성기 클릭합니다. 이제 내림 단추를 클릭하시면 시수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 차순하겠습니다. 라고요. 현재 폼에서 미점 오더바이 입력하시는데 시수 필드에서 내림 차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DESC 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미점 오더바이 원의 속성을 추륙값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 저장 한번 하신 다음에 폼 보기 상태에서 오름 차순 오름 내림 한번 하셔서 시수별로 오름 차순 되는지 내림 차순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인데요. 쿼리를 작성하시는 문제입니다. 쿼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를 클릭하시고 쿼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필요하신 테이블은요. 봉사 내역 테이블이 필요하시고요. 봉사 기간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두 개 테이블을 추가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 그 다음은 제시된 그림을 보셔서 필요한 필드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봉사 내역 필드가 필요하네요.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시고 두 번째 봉사 날짜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봉사 날짜 테이블 더블 클릭합니다. 봉사 내역과 봉사 기간 테이블을 이용해서 하늘 요양원의 봉사 내역을 조회하는 조건이요. 하늘 요양원인데 하늘 요양원은 기간명에서 기간명에서 하늘 요양원에 대해서 조건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간명을 가져오는데 화면에는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조건에 오셔서 조건에다가 하늘 요양원이라고 입력합니다. 하늘 요양원의 봉사 내역을 조회하는 하늘 요양원 조회 커리를 작성하시오. 그 다음 봉사 내역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봉사 내역을 선택하시고 정렬해서 오름차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한번 작성해 보시고 네 그리고 나서 데이터 시트 보기 한번 하시면 봉사 내역 그 다음에 봉사 날짜 표시가 되고요. 전체 레코드 수와 문제 제시된 내용과 맞는지 전체 8개 맞죠. 그 다음에 정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맞게 작성이 되어 있으시다면 우리는 저장 한번 할까요? 저장 클릭하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하늘 요양원 조회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고 이제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